안녕하세요. 혁선입니다. 오늘은 냉몸일 초밥 타코야키 잘 먹겠습니다. 자, 사이다 부터 와사비부터 넣을게요. 제가 진짜 배고팠어요. 와, 차가워. 잠시만요 와우 타코야키 미쳤다 탱탱 타코야키 고기 탱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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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타코에크가 좋지? 요즘에 타코에크가 좋지? 와사비 좀 더 올렸어 짜장 goes 이건 데뷔 cliché 또 맛있다 좋은 하루 잘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루를 그럼 어떻게 해야 heart 매력있으면 남아있는 맛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뱅을 했으면 정말 맛있군요 정말 맛있는데 나의 영향이 맛있음 닭갈끼오 이렇게 맛있지? 아니 벌써 다 먹었네. 너무 맛있다. 간장을 먹어볼까? 설탕 넌 좀 배워줄게 밥 한 번 먹어볼게요 딸기를 Thank you 연어 다코야기 토이치롱 다코야기 다코야기 마사기마가 가누 타깝 고추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